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퇴를 선언을 한 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현재 여러가지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퇴를 하고 또다시 당대표에 도전을 해가지고 당대표 연임을 함으로써 지금의 방탄을 더욱더 이어나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은 사퇴하면서 본인이 한 번 더 해 먹겠다라는 뜻을 숨기지도 않았으며 또 본인이 당대표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현 정권 탓, 윤대통령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오늘 이재명은 당대표직 사퇴를 밝히면서 노골적으로 한 번 더 해 먹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그는 사퇴를 발표하며 향후의 거취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차기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내가 당대표 한 번 더 해 먹기 위해서 사퇴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사퇴하는 것이 한 번 더 해 먹기 위해서 사퇴한다는 것은 국회 개들도 아는데 저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뻔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현 정권에 경고를 하나 날렸는데 윤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한 사람의 경로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지난주 법사위에서 드러났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에 최애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거부권 남용을 하지 말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차피 윤 대통령 측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을 하니 자기가 윤석열에게 맞서히기 위해서 당대표직을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대통령은 실에서도 이번에 특검법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죠. 이재명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논리대로라면 니네들도 특검법을 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양쪽에서 당대강으로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특검을 임명하는 안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하다면 만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 만큼 민주당에서 특검을 진짜로 통과를 시키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조율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민주당은 그럴 리가 없겠죠. 얘네들은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남통훈은 이재명의 행태를 보면 당대표직에 사퇴를 하고 자기도 한 번 더 해먹는 것이 좀 보기에 그러니까 괜히 윤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고 이번 정권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신이 당대표직 연임을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이번 정권의 특검 거부라든가 국정운영이 잘못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치기 위해서라는 것 이거는 뭐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한편 이번에 동아일보의 한 칼럼을 보니까 이재명을 향해서 DJ 코스프레 좀 그만해라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과 관련해 가지고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김대중을 제외한 나머지 당대표들은 그따위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 같은 경우에는 야권 진영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솔직히 보기 안 좋다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며 특히나 야권 진영의 원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지금 뭐 개딸들이라든가 친명계는 이재명이 DJ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따위 지금 포장을 하고 있으며 이재명이 김대중은 닮은 대통령이다. 뭐 이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아일보의 사설에서는 친명계와 이재명 쪽에 이러한 이야기는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재명은 2년 전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나서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도 DJ를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당대표직을 거머쥐어가지고 방탄을 하겠다라는 뜻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것을 현실화시켰으며 이번에도 개딸 당원들의 발을 딛고 입으로 DJ 따라 하기를 내세우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그러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김대중하고 이재명은 완전히 다른 정치인이고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김대중은 의외주의자로서 투쟁을 할 때 하더라도 협상이라든가 타협을 중시한 사람이었는데 이재명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독재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동아일보의 사설에서는 현재 이재명의 사무실이 818호인데 정말로 헛웃음이 나오는 김대중 따라하기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818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숫자로서 김대중의 서거일이 8월 18일인데 이재명 쪽에서 의도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을 김대중에게 투영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비웃음만 살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대중하고 이재명 두 사람이 비슷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김대중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다가 돈을 퍼줘가지고 핵을 만들게 했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지만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북한에다가 돈을 퍼준 듯한 그런 정황으로 기소가 되었고 앞으로 재판도 받아야 되죠. 아무튼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입만 열면은 민주 정당이네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받았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재명의 꼬락선이라든가 민주당의 꼴이 과연 본인들이 입에 달고 살고 있는 민주 라든가 김대중 정신과 부합하는지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며 실제로 민주당 진영에서는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민주당 플랜카드를 여기저기 걸어 놓았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은 현재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극체제로 달려가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 따위 플랜카드 내용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현재 국민들이 민주당을 부르는 말은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 차기 기도부는 이재명의 연임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더욱더 맛이 갈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으로 나서겠다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현이라든가 강선우, 민영배, 한준호, 정봉주, 김민석이 있는데 전부 다 강성파고 민영배라든가 강선우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민영배는 완전히 그냥 마구잡이로 돌격대고 강선우 같은 경우에도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싸가지가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행태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자 정청래라는 별반 다른 게 없고 그 외에도 정봉주 이런 사람들은 지난 총선 때 그렇게 막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나가리가 되었는데 또다시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정상이 아니죠. 아무튼 이들의 면면을 보면 몇 명이나 당선이 될지 모르겠으나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보다 마탱이가 더 갈 것은 불보듯이 뻔하고 이런 이들이 이재명의 일극체제를 더욱더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조만간 이재명 어버이 수령체제를 확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을 해가지고 과연 역풍을 맞지 않고 차기 대선까지 무난히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